네, 지금 서울동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몰려 있고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낮에는 이렇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 북부의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에 많게는 150mm가 넘게 없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동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도 5에서 최고 3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창원은 25도, 부산은 24도로 남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모레 월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